어휘 제대로 뽀개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접두어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접두어 한 열 몇 개를 할까 하는데요 이 접두어 순서는 영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접두어 순서대로 잡았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첫 번째 접두어는 컵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몇 번이나 나왔던 접두어니까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고 이건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말씀드렸듯 함께 서로 together 혹은 with의 뜻을 갖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어원으로 단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포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강조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조금 기념하게 드리겠습니다 컴퍼니라는 단어라면 접두어 컵은 a piece of cake 누워서 떡 먹기다 이거지 말씀드리죠 빵은 우리가 국어 시간 때는 포츠키즈 프로투갈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만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근본적인 뜻이 있죠 서양은 밥이 빵이죠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란 뜻 함께 있음 더 나아가 친구 손님의 의미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 돈 벌려고 만든 조직의 회사고요 또 어떤 그 회사는 또 단체가 되죠 여기 빠졌지만 선생님이 그 전 시간대 제가 군복무 할 때 컴퍼니 attention 할 때 컴퍼니는 중대의 뜻이 되겠습니다 분대는 플래툰인데 발음은 플래툰 안 하면 바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컴퍼니는 말 그대로 서로 때리다입니다 베트는 단어 자체가 어근이자 단어죠 그렇지만 어근으로 봤을 때는 때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갖는 의미도 때리다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몽둥이란 뜻도 있고 야구 베트란 뜻도 있고 동사로 타격하다 강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때리다 해서 싸우다 전투하다 전투투쟁 선생님 교재는 컴배턴트 넌 컴배턴트 해가지고 파생학까지 다 나오는데 이건 수업이기 때문에 딱 표제어만 잡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contemporary 이게 굉장히 이 지텔프나 공무원에서 좋아하는 단어죠 동시대 현대의 명사로서 동연밴대 왜 그러냐 선생님 수업 템포가 너무 빨라잖아요 템포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이 동시대의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의 명사화 돼서 동시대인이 되는 거예요 콜라보레이팅 워낙 많이 했지 함께 일하다 work together cooperate 시험에 지텔프나 공무원 둘 다 기출된 바 있습니다 함께 존재하다 공존하다 코워크 함께 일하는 일꾼 동료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얘네들 예문과 테스트까지 같이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분들은 선생님 강의 듣고 예문 보고 테스트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com을 봤을 때 con을 봤을 때 어 이거 선생님이 together with it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네 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접도는 뒤에 따르는 어근의 뜻을 강조하는 뜻이 있다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류해 주는 게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convict 여러분 명전 동후 알죠? 명전 명사는 앞에 동후 동산 뒤에 뭐가? accent가 그래서 convict가 되면 명사고요 convict가 되면 동사입니다 왜 convict가 유죄 선고하다 범죄자가 될까요? 이게 뭐냐면 vict가 이기답니다 conquer 정복 캐네다 이기다 검사, prosecutor가 criminal 범죄인을 확실히 이기면 검사가 기소를 하죠? 그럼 판사가 그래 검사 네가 이겼어 땅땅 때려주죠? 그때부터 피고인은 유죄 선고가 되는 거죠 유죄를 선고하다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죄수가 바로 convict입니다 동사로서는 convict입니다 convert, convert but라는 것은 바꾸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rt, vrs가 change의 뜻이에요 버전이 여기서 나와요 새로 바뀐 판할 때 버전이 있죠 그게 vrt입니다 convertible이 무슨 자동사야? 막 지가 마음대로 change, 모양 형태를 바꾸는 그런 자동사를 convertible이라고 하잖아요 근본적인 뜻이에요 확실히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convert는 change의 뜻을 가지고 vrt 자체가 turn, change의 뜻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 당, 주의 등으로 개종, 전향 이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convert입니다 그래서 모든 접두어에는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강조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물론 이 접두어 중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접두어 중에 per이 있어요 per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원래 per는 through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관통하여 through through의 뜻이 있지만 per라는 접두어는 정말로 강조로 엄청 많이 쓰이는 이런 강조 또 전문 접두어들도 뒤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 원래 이 교재는 sub가 아니라 이제 re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거를 먼저 실어놨느냐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바도 있고 이 애티마오 어원으로 공부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sub라는 접두어와 ob라는 접두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그 파생된 단어를 공부함으로써 어원 학습을 하면 정말로 좋구나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확인차 이거 소개하는 겁니다 sub, under, below 공부했죠? subway, under, sub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길이라 해서 미국에서는 지하철, 영국에서는 지하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underground 혹은 tube라고 하고요 지하도에서 미국은 underpass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marine, marine은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명사로서 잠수음, 형용사로서 바다 속의 해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 sub는 under의 뜻이 있다, 아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은 인지했습니다 ob입니다 이것도 원래 뒤에 있는 건데 끌어 땡긴 거예요 자, ob는요 obstacle,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sta 하면 딱 떠오르는 기본 동사 있지 sta, sit, 앉다, 서다가 모양으로 stand입니다 정확합니다 sta는 말 그대로 stand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obstacle은 맞서 서 있는 것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맞서 서 있는 것 이게 뭐야? 장애물입니다 자, obstacle을 알면 ob는 누워서 떡 먹기 적도 ob는 반하여, 반대하여, 반항하여, 거슬리기 상당히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against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ob를 적도로 갖는 단어들은 obstacle, 장애물, object, 반대하다 oppose, 반대하다 opponent, 적수, 반대, oppressed, 탄압, 억압하다 등에서 볼 수 있듯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생님은 놓치지 않죠? 왜 대부분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엄원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선생님은 정확하게 찍어준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port port는요 원래 어근의 의미로는 캐리 휴대하다? 또 캐리, 휴대해서 이동시키다 했던 뜻이 있잖아요 원래 port는 항구잖아요 그런데 항구에서 뭐가 제일 저기 뭐야 이루어져 옛날에는 에어포트 에어포트라는 것도 뭐야 공중에 있는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에어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에어포트가 없었잖아요 그냥 port만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캐리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뭐야 포터야 짐꾼 그래서 우리 트럭 중에 포터 있죠 그거 주로 사람 날라요? 짐 날라요? 짐 나르는 현대차에서 나는 기아인가? 포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이름 바꿔야 돼요 그거 왜냐하면 KIA 있잖아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정말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걸 본 2차 대전 참전용수 할아버지가 뛰쳐나갔잖아요 그죠? 그 옛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뭐 KIA 라이언 일병이 KIA 했을지도 모른다 전쟁터에서 이게 뭐야 KILD IN ACTION 작전 중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기아라는 이름은 작전 중 사망이라는 뜻이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포터 얘기 나오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청킹이야 선생님이 왜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하는 스토리와 이 단어가 느낀단 말입니다 Opportunity는요 자 보세요 O, B는요 90% 이상이 이겁니다 1, 2, 3 써놨다고 해서 33, 33, 33%가 아닌 90% 이상이 이거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남의 10%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Opportunity 많이 알죠? 기회입니다 자 성형수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B가 뭐로 바뀌었을 것 같아 P로 바뀐 거야 여기에 그 놈 보이죠? Opponent 맞서 놓는 놈 그래서 적대자 적수인데요 O, B가 O, P가 된 거야 그런데 Opportunity는 기회인데 기회가 부정적이 아니잖아 긍정적이잖아 왜 그럴까? 이건 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옛날에는요 동력선이 없었죠 다 돛단배입니다 돛 돛을 단 배가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바다에서 표류할 수도 있고 바람을 잘 맞을 때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항구 쪽으로 가는 기회라는 뜻에서 Opportunity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O, B, O, P 이것은 Against the 뜻으로서 부정적인 뜻이라는데 기회네 아, 나 어원 공부하기 싫어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원 공부만큼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잠깐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유튜브 짤막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O, B 설명을 또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했다 이거요 그래서 잠깐 이것도 보고 아까 Sub을 공부했고 Sub을 공부했고 Sub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Sub하고 O, B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Subject Object 동사로 쓰일 땐 Subject Object인데요 얘네들을 쉽게 의미를 다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학생들이 많은 질문 중에 가장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였으면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중에 영어 단어는 제가 많이 외웠는데 독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외운 뜻하고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겠냐 영어에 다 의성 그리고 어번으로 제대로 이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보세요 일단은 선생님이 동사 기준 발음으로 할게요 Subject를 봤을 때 Ject는 throw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지다죠 Ject는 throw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의심할까 봐 Eject, Inject, Deject, Reject, Object Ject가 이렇게 많은 단어를 두고 있다 Ject는 어근이야 접도예요 어근입니다 Ject는요 어근입니다 throw의 뜻밖에 없어요 Eject 여러분 EX에서 나왔다고 나오죠 성형수술했죠 바깥으로 내 던지다 Eject는 뭐야 내 쫓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컷셋 테이프 리코드 있죠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님이 드셨던 트로트 들었던 그거 Eject 누르면 어떻게 돼 바깥으로 툭 나오지 그게 Eject 튀어나오기야 또 여러분 그 저 그 파일로트가 이게 기체가 이상이 있을 때 팍 튀어오르지 그게 Eject Eject Inject 말 그대로 안으로 던져놓았다 주사 주입하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금 등을 안에 throw 던져놓는 거예요 투입하다 대제 D Down 이 D D라는 접두어는 정말 전문가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 D가 Down and Define 정의 내리다 Diss하다 결심하다 Destroy 파괴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한 번 대알로지 대홍수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 때 나옵니다 일단 D는 Down이에요 사람의 기분을 다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키를 꺾다 아닙니까 리색 선생님 Arring Again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백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 옛날에 종로학원에 있을 때 선생님 종로학원에도 있었어요 선생님 제자 중에는 특목고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일 스탠포드 옥스포드 많습니다 걔네들은 이거 걔네들한테 이런 걸 청킹할 때는 별로 안 알아 왜냐면은 그때부터 종로학원 서쪽 캠퍼스였는데 그때가 학생들이 다 잘 살아 부모님들이 근데 이건 참 웃긴 건데 제가 어느 소도시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픈 얘기야 왜냐면 경험해 보니까 저는 이제 서초동이라고 한다면 당시 진짜 부촌 아닙니까 애들이 저도 TV에 이게 농락이 된 거예요 뇌가 이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말이야 막 한 분 너무 시작이란 더릇 없는 새끼야 선입견이 야 근데 애들이 그렇게 예의가 많은 거예요 약간 뇌에 그게 와서 아 교육을 잘 시켜놓은 놈 고양이구나 근데 제가 이제 초창에 공무원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그때 수험생들은 부모님들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리젝트를 이런 식으로 하셨지 여러분 봐라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들 학원비 대준실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 근데 이럴 수 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직장 상사가 말이야 어 여기 서류 좀 이렇게 이것 좀 이렇게 물품 이것 좀 내역서 좀 더 쉽지 않으니까 이 젊은 상사가 보더니 어이 이게 뭐야 리젝트입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보고 거절 거부하다 이러면서 심금을 린 적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거절 거부하다 refuse decline turn down 이 decline은 이게 참 이게 얘에게 거절 왜 그러냐 D가 down이죠 이게 decline이야 알겠어요 어찌 됐든 클리젝트는 이 D로 던지다 object 멀리 던져진 이건 두 가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구석에 멀리 던져진 사람 보면 어때요 불쌍하지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비굴하고 비열한 놈 저 멀리 던져질 놈 즉 멀리 던져진 처지가 있고 멀리 던져질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쌍한 비참한 비굴한 비열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접두어건을 청킹했을 때 엄청난 어휘 확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봐봐 선생님이 SUB UNDER OB AGAINST 공부했고 subject object subject object 명사일 때 subject object 동사일 subjec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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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throw에 어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충분한 어근학습을 잭트를 통해서 공부해왔고요 이게 이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독해할 때 말이야 지텔프나 공무원이나 얘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죠 뜻이 이렇게 많아요 subject Subjection 파생된 품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딴 거 없어 아래로 던지다 아래로 던져 이게 쉬운 거 동사부터 여러분 적이 있으면 아래로 내다 꽂아 뭐한 거야 종속복종시키다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당하게 받게 하다 시달리게 하다 아닙니까 Subject 그런데 Subject는요 명사 형용사로 더 많이 씁니다 사실 동사적 의미보다는 얘네의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요새 공무원이나 GTF 독해가 좀 어렵게 나오자 그러면 Subjection까지 같이 공부해 원래 복종시키다 명사 Subjection이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Subject 명사입니다 주제 밑에 딱 깔리지 주제 밑에 다른 Sub 개념들이 깔리는 거 아니야 어떤 대상 주제가 된다는 그 대상이 되는 거야 주제 공부는 그 대상 공부입니다 과목 English Literature 영문학 밑에 영미 소설 영미 시 20세기 또 뭐 통사론 세익스피어 소넷 깔리는 거야 과목 한 과목 안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 밑으로 수로 주어 밑으로 수로 보어 주어 밑으로 수로 목적어 뭐 이렇게 깔리는 거야 주어가 주인 되는 말이야 실험대에서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과학 실습 시간대 깨구락지나 쥐를 잡아다가 탁 밑에 던지고 째보고 이랬단 말이야 네 우리 동네 형은 그걸 잡아서 쥐를 잡아가지고 하다가 물려가지고 옛날 스님 동네는 시골도 아니고 안시골도 아니고 약간 그런 동네였는데 참 좀 가면 학이 학이 있었던 논이 좀 있어요 좀 가면 등교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기류푸드에 학을 한 마리 잡아먹는 거야 뭐 하시게요 그러더니 학돌이탕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방과 후에 갔지 그 할아버지 진짜 학이 이렇게 목하고 다리하고 학돌이탕을 해드신 거야 기이한 일이 많았던 동네 실험 대상 피험자는 실험 대상을 말이야 피험자라 실험자 실험자의 상대적 기점이죠 아래로 내리 꽂아진 신하국민 이런 신하국민들은 모의 대척관계에 있어 왕 왕의 뭘 받기 왕의 뭘 받아 명령을 받죠 왕의 굴복을 한단 말이야 왕이 무슨 말만 하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것은 옛날 전근대적인 상황이죠 왕이라는 것이 사실 착한 왕도 있었지만 전제군주의 이미지는 좀 셀 이미지잖아 지배를 할 수 있는 강압적인 이미지 서브젝트는 여러분 깨구리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 배가 난도질 당하는 어떤 그런 전체가 다 청킹이 된다니까요 왕이 당하고 계신 좋은 견인이나 나쁜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생각 반대가 뭐냐 업젝티브 객관적 그래서 서브젝트는 자기 밑으로 다 깔리는 겁니다 주제 주제는 그 대상 주어 과목 또 옛날의 신하 국민 요새는 국민의 의미 잘 안 씁니다 신하 백성의 의미로 그리고 피실험 대상 그죠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복종시키다 여기까지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반대로 업젝티브 객관적인 서브젝션 이게 뭐야 복속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젝트를 이제 상대적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이게 또 지들끼리 또 저기 그게 돼 첨킹이 돼 같이 첨킹시켜 봐 어브젝트 동사로 발음될 때 반대로 던지다니까 반대 하다 는 쉽게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션 이게 반대 입니다 서브젝션이 뭐였죠 복종 굴복 서브젝션은 반대 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 미리 했어 그 답이 봐봐 이거 잘 봐봐 이게 보면 그리스 라틴 그리스 문명은 바로 라틴 문명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철학자들이 어떤 멋진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 오브젝트 뜻을 만드는지 잘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까지도 알 수 있는 멋진 강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겠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체는 뭐야 하나지 그게 뭐야 원 니스 애니에스는 애니에스는 명사 전멸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 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하나임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 니스 하나임 보세요 하나인데 이 하나는 자기가 사랑이고 진리고 기쁨인지는 알아 조이가 순수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플레저는 기쁨은 기쁨인데 조금 유격적인 그런 기쁨도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플레저예요 순수한 기쁨이 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스는 자기가 love truth joy인지는 알아 알긴 알아 그런데 지식은 지식은 있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뭐가 상대가 있어야지 내가 사랑이고 기쁨이 진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사랑 기쁨 진리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원리스는 신성한 다이카토미 다이카토미 여러분 다이라는 게 두를 뜻해 이게 재밌다 카본 다이악사이드에서 카본이 탄소지 다이 이 악 사 악스 산이야 산 다이 이 악 사 이산화 카본 탄소 카본 다이악사이드가 이산화 탄소 입니다 다이는 이를 뜻해요 톰은 자르다 Anatomy 해부학이야 Anatomy 옛날 미드에도 나왔죠 신성한 이분법 즉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knowledge로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이 원리스는 신성한 다이카토미를 이룹니다 이게 봐봐 이게 라틴 그릭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유책이야 봐봐 근데 어렵지 않다 들어오면 봐봐 즉 내가 사랑 진리 기쁨인 줄 알고는 있는데 경험을 못하니 자기가 바깥으로 바깥으로 PER이 트라이야 바깥으로 자기는 놔두어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는 experience 근데 봐봐요 카메라 잘 잡아봐 원리스였다가 내가 원래 여기 내가 하나였는데 말도 안 되는 신성한 이분법으로 둘로 나누어진 거야 바깥으로 반대로 던져진 거야 반대로 던져졌다 그럼 내가 나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대상이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고 객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대상이 되니까 물건 물체의 의미도 갖고 되죠 object 그리고 우리가 지구별 여행 이 세상 여행을 재미있는 멋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갈 목적지가 저입니다 딱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가 저런 모습이었다고 어떻게 볼 수 있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그리고 재미있게도 목적 목표에서 문법 용어 목적어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학문적인 어떤 일부러 막 지워내는 게 아니라 접두어 어근을 통해서 그것이 뿜어내는 의미를 담아다가 이렇게 사고의 폭을 넓힌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이 당연히 있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오래 남습니다 보세요 Objective 객관적인 Unbiased 이거 접두어입니다 Not입니다 Bias은 편견이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 Unbiased Neutral 중립적인 반의학은 Subjective 주관적인 왕과 신화가 등장하는 피실험 대상이 등장하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어원으로 공부했을 때 얻게 되는 여러가지 장점들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아 어원으로 공부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제대로 느끼셨을 걸로 알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스피디하게 접두어 주요 접두어를 집중 탐구해보나 그렇지만 올해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스피디하게 집중적으로 달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안녕 많이ırdettu 아멘 channel э š x x